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러드릴 분석멘토 북승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요. 정고점을 이미 회복한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상승거래가 나타나는 단지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반등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가 훔창치 않게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최근 핫한 지역을 인정을 직접 한번 해봤는데요.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지금부터 시장 분위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뽑은 따끈한 뉴스인데요. 올해 1분기에 마용성 갭투자 비중이 쑥 증가했다. 그래서 마포, 용산, 송동구의 갭투자 비중이 증가했다. 갭투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 유입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투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내 집 마련을 계획을 하고 근데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투자하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높아져버리면 그럼 그때는 기회를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갭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전략도 요즘에는 내 집 마련 전략 중의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자자죠. 이분도. 이분들 포함해서 아무튼 갭투자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비중이 강남 상구를 앞지를 정도로 최근 들어서 좀 핫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동안에 그 마용성 지역 중에서 두 곳을 직접 한번 다녀와 봤고 현장의 분위기 좀 달랐어요. 굉장히 핫한 단지와 그렇지 않는 단지의 갭이 좀 존재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장의 분위기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요. 6월 기준. 6월 기준이고요. 최근에 2주 내에 두 곳을 이렇게 다녀왔고요. 제가 체감상 느끼는 것은 10억 대 이상의 물건과 10억 대 이하의 물건의 분위기 차이가 좀 존재한다. 그래서 10억 대 이상 물건 중에서도 좀 이렇게 대장 아파트 내지 그 지역의 소노도가 높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상승거래가 나타났고 그리고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 순간에도 계약이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개사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이제 소개해준 물건이 거의 없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어떤 태풍이 지나고 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매물이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느냐 효과가 더 올라가느냐 이게 궁금해서 또 이걸 확인해 보니 사장님은 아 이거를 지금 정리할 시간도 없다. 왜? 정리한 순간 또 나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살았는지 이것조차도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전해진 곳이 한 10억 대 이상 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름의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한 6억 대에서 8억 대 정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거기는 거래는 나타나고 있는데 상승거래라기보다는 현재 가격과 실거래가 가격 차이가 거의 크지 않는 그래서 거래는 되지만 상승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수요가 좀 이렇게 증가하는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갭투자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갭투자 했던 그 물건이 전세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는 따라 올라가지만 이게 너무 많이 풀려버리면 좀 소강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이건 대부분 중개사분들이 갭투자가 최근에 활발하게 움직였던 지역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지금 생각보다 전세를 많이 좀 소강상태다. 물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개별적 비수기를 두고 있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는 단기간에 전세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런 상황이 좀 더 지나면 그래서 가을 이사철이 올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한 분위기로 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느끼기에도 전세 가격은 높지만 매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3, 4, 5월까지 어떤 거래가 한번 쑥 지나가고 있던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긴 한데 매물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와 이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중개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거래를 좀 성산시키려고 하는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이 가격이 가장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건을 벌어오는데 선뜻 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옆에 단지 또 옆에 단지로 이렇게 가시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체감상 느끼는 거는 지금 기간 대비 상승폭이 좀 크다 보니까 심리적인 또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급등했는데 이 가격을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어버리면 내가 가장 또 최고점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그래서 보통 10억대 이상이나 하더라도 천식, 2천식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상승 초기에 한 1년 정도 지속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심리적 정황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뭐 두세 달만에 5천, 1억 이상이 상승해버리면 와 이게 가장 싸다고 해서 지금 생각해서 왔는데 올라가는 가격이 결코 싸지가 않거든. 그러면 한 번 확 붙었다가 다시 한 번 좀 소강 상태가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이 좀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상승장 초기가 아니라 상승장 중기 이유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없어지면 어쩌들수록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싼 물건을 딱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사장님한테 보지도 않고 가계약금을 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반면에 10억 이하의 물건 같은 경우에 6억에서 8억 정도 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래는 나타났지만 실제로 그게 상승거래의 뚜렷한 증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1년 전에 가격과 지금 가격의 차이가 기껏해봐야 한 2, 3천 차이? 그럼 2, 3천 차이는 단지의 수리 여부에 따라서도 바꿀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타고 있다. 근데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계좌를 주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일정 부분 소강시키고 또 나서 사람들이 또 들어오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조금씩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의 흐름이 탈 수 있겠다는 것이 이번에 서울 지역 특히 마용성 지역에 제가 느끼는 좀 뚜렷한 현상 뚜렷한 현상으로 그런 식으로 붙여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를 좀 느끼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똑같아요. 이게 얼마만큼 가격이 기간 대비 급등한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급등해버리면 소강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원만하게 간다고 한다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 단 지금 현재 분위기가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때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왜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붙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제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 이번에도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대신이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실고도 실고도지만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보였다는 것이 단기간에 좀 가격이 좀 급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상상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의 대장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준 대장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의 물건보다도 더 먼저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A급지의 물건이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후에 B급지의 물건이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C급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또 이런 흐름들이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인근 지역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면서 대세 상승의 흐름을 타는 이런 흐름을 타는 것이 과거 제가 27년 동안 보았던 상승장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모습도의 공통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한테 줄나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지금 실고주도 실고주지만 투자자가 빨리 움직이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9억 이하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맥가의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10억 이상 그리고 15억 이상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확실하게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의 어떤 모습들이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서울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5월 대비 6월의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게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증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 그 원인은 저는 분명히 갭 투자자들한테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유입됐었을 경우에는 좀 더 반등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을 이사철로 오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도 보이고 또 정책적으로 지금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에서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범위를 좀 더 축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의 이슈가 나타난다 한다면 조금 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